그러면 친하 양, 첫 번째 문제를 주시죠. 네! 솔로 가수 데뷔 전, 저는 유명 가수의 댄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요. 어떤 가수의 백댄서였을까요? 구름입니까, 솔로입니까? 솔로죠. 구름이네. 아, 힌트 같은 거 없어요. 아, 구름이 어디서 이렇게 빡빡해. 아, 원래 이렇게 사는 거예요, 이렇게 사는 거예요. 맞는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. 하나만 줘요. 여자. 여자? 여자. 구름? 말 안 한다니까요. 이혜리. 지금 이게 답이에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제 표정을 보시는 거였구나. 아, 아니에요. 오케이, 저는 결정했습니다. 오케이. 이혜리. C. C거든요. 바다. 바다. 아, 바다야. 바다, 최성이 형. 땡. 네. 이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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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혜리. 이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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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아 형 체인지로 댄서 생활을 시작하셨구나.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까 현아 형 체인지 때 뒤에 댄서 해가지고 되게 막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그랬었지만. 이슈 때 물었어. 아, 아, 그게 진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